네, 지금부터 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보장법은 정의당 국회의원인 저 장애영이 대표 발의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이 법안을 발의하는 취지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생생한 이 법안과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들의 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저는 장애인활동지원24시간 보장법을 발의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을 뒤흔든 코로나19는 특히 연약한 존재들에게 가장 가혹하게 다가왔습니다.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삶을 지탱해 주었던 지원체계가 무너지고 그 몫은 오롯이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재난상황일수록 더 많은 사회적 연결이 필요한 이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는 재앙처럼 다가왔습니다. 돌봄과 사회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심리적 재난 속에서 살아왔고 여기에 감염 위험과 감염 위험을 이유로 돌봄과 지원의 공백이 더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3월은 제주에서 그리고 얼마 전 6월 3일은 광주에서 안타까운 죽음들이 이어졌습니다. 2019년 7월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기 시작했습니다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장애등급제는 장애 당사자에게 제공할 복지 서비스를 판단함에 있어서 오로지 신체적인 손상 정도만 저울 위에 올렸을 뿐 정작 당사자 개인의 필요와 사회적 환경은 외면해온 잘못된 제도입니다. 장애를 가진 시민들의 삶을 지원할 충분한 제도와 예산 배정 없이 한정된 자원을 행정편의적으로 배분한 결과 많은 장애인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자격이 모자라 죽어갔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를 가진 시민 역시 장애를 갖지 않은 시민들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제도와 환경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서 하루 24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지원 서비스와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필수적입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불평등입니다.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지 않습니다. 재난은 이미 오랜 불평등으로 취약해진 사람들의 삶을 가장 먼저 공격하고 그렇기에 재난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합니다. 불평등으로 인해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의 삶이 인간답고 존엄하게 보장될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도 안전하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발의하는 법안은 장애를 가진 시민들만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모든 시민을 위한 법안이며 더는 이 불평등한 구조의 책임을 개인과 그 가족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국가의 선언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은 돌봄의 사회화를 실현하는 첫걸음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에서는 최중증 장애인의 삶을 하루 24시간 온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최중증 장애 당사자들이 서비스 지원 인력이 없는 시간에 발생한 화제를 피하지 못해 목숨을 잃거나 떨어진 호흡기를 다시 착용해줄 사람이 없어서 목숨을 잃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장애 당사자라 하더라도 그 실질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생활을 위한 충분한 활동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현대판 고려장으로 불리는 만 65세 연령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만 65세가 되는 순간 받아오던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이 하루아침에 급감하는 황당한 제도로 인해 많은 노인 장애 당사자들이 무너진 생활을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만 65세가 넘는 장애 당사자들도 기존에 받아왔던 지역사회 중심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불합리한 제도로 피해를 입은 장애 당사자들의 차별 진정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도 개선을 권고한 만큼 국회에서 하루빨리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등 재난 상황에서 기존 수급 대상이 아닌 장애인도 긴급지원 신청 후 곧바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공적 책임이 발의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서비스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를 가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가족이기 전에 한 명의 시민입니다. 국가는 오랫동안 그 권리를 외면하거나 아주 최소한의 시혜만을 베풀어 왔습니다. 이제는 시혜와 동정의 복지를 넘어서 장애 당사자의 시민으로서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할 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생생한 증언을 들려주실 분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른 시간에 이곳 국회에 오기까지 비장애인들에 비해서 두 배 이상의 시간을 들여서 소중한 걸음을 해주신 분들입니다. 언론 앞에 자신과 가족의 사례를 알리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모두를 위한 변화를 만드는 자리임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이어지는 사례 증언을 통해서 오늘 법안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이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껏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함께 참석해주시는 분들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수어 통역에는 윤남 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가장 먼저 발달장애 당사자의 부모이신 정순경 발달장애 활동지원 확대 관련 사례자이신 정순경 님의 발언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아이는 지금 18살이고요. 뇌병변 1급과 지적장애 1급을 동반한 중복장애입니다. 하루 23시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고요. 그래서 엄마나 보호자가 옆에서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밥도 새끼 먹여줘야 합니다. 이제 곧 성인이 되는데 지금 있는 활동보조 시간으로 독립해서 살 수 없고 비장애 동생이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가 만약에 죽게 되면 나는 누나랑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누나 밥도 잘 못 먹이고 기저귀도 제대로 갈아줄 수 없는데 남자인 내가 누나랑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엄마인 입장에서 제가 무엇을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중학교 2학년인데 이런 걱정부터 합니다 활동을 제가 10년 전에는 어떻게든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시간도 좋아지고 그런데 아이는 점점 커지고 저는 근구 끌게 팔다리가 너무 아픕니다 지역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 시간 지금 막고 있는데 정말 학교 다닐 때 시간 외에도 혼자 할 수 없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 24시간 정말 필요하고 이렇게 심한 장애인들에게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단상 높이를 좀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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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겠어요 이거 조금 낮출 수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희 저희 아빠가 2016년에 사고로 사무실에 주무시고 계시는데 술 취한 트럭이 와서 치는 바람에 사지마비가 졸지에 되셨거든요 근데 지금 마비가 호흡근까지 와서 말씀하시는데 좀 지장해져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등급제 폐지되면서 시간을 너무 적게 받으셔가지고 제가 청원도 올리고 그렇게 해서 5월달 돼서 이번 5월달 그러니까 저번 달 돼서 24시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게 그렇게 됐는데 당장 내년이 내년 1월이 저희 아빠 65세 생신이세요 계속 받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지원을 받게 됐는데 저희 활동지원사분이 저희 아빠한테는 손이고 발이고 심장이십니다 혼자서는 숨도 제대로 쉴 수가 없으셔서 계속 계속 뭐 사례도 들리시고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 드실 때까지 아니 잠 드시고 계시는 중에도 계속 욕창 때문에 체위변경도 해주셔야 되고 식사도 떠드시게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뭐 씻기는 것부터 모든 활동 하시는데 하다못해 숨 쉬는 것까지 다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도 매일같이 죽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도 일반인처럼 생활할 수는 없지만 시설에서 갇혀서 지내시지 않으시고 나오셔서 병원도 가실 수 있고 응급상황에 대처도 할 수 있고 그래도 지금 살아계시는 것이 감사하시고 유지할 수 있는데 이게 내년에 65세가 되시면 시간이 터무니없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상생활을 하실 수도 없으시고 모든 지원이 다 거의 중단되는 거나 마찬가지셔서 저희한테는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인 그런 제도입니다 65세가 지나셔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지금 그냥 내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65세가 되신다고 장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서 법안이 바뀌어서 저희 아빠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일상생활 모든 일반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시지 않는 분들처럼 생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인간으로서 의식주는 유지하시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덕규님의 따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탈시설 당사자이시고요 또 최중증 장애 당사자이시기도 한 신정훈님의 발언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꺼버리세요 나 신정훈에게 활동 지원 시간 24시간이 지원되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들 지원주택에 이사 온 지 두 달이 지난 2월 731시간이었던 나의 활동 지원 시간이 630시간으로 삭감되었다 731시간이라 해도 24시간 지원이 되지 않아서 지원주택 주거꽃의 도움으로 겨우 유지되는 수준이었다 24시간이 지원되어도 불편한 마당에 이조차도 보장되지 못하고 630시간이라니 너무나 큰 충격과 공포감을 느꼈다 나는 국민연금공단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재병가 받으면서 원상복구는 되었지만 그 위약감은 엄청났다 이런 상황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자립한 장애인 자립을 꿈꾸는 모든 장애인의 문제이다 지원주택에 입주한 후에 신문사 기자들 국가 홍보 영상 촬영 때 그때마다 그분들이 질문하는 것은 지원주택에 나와서 뭐가 바뀌었냐라는 것이었다 그때만 해도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었다 달라진 건 별로 못 느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활동지원 시간이 100시간 깎이는 일들을 겪으면서 활동지원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환경, 시스템, 제도 등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활동지원사가 옆에 없으면 모형제물이라고 느꼈다 국가란 국민의 안정과 생명을 지키고 공공복지를 실현하며 불평등과 불합리가 사라지고 소외된 사람이 차별받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여야 한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돈이다 돈이 주는 제약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시간을 많이 못 주는 것은 돈 때문이라고 한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이 당사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가족 중에 당사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렇게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난 당사자로서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활동지원 24시간이 확보된다면 차를 사서 전국을 여행할 것이다 활동지원 시간만 있다면 나와 함께 해줄 사람이 있지만 지금 나에게는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하다 나에게 20시간 활동지원은 내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것이다 발언해주신 신정훈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법 발의 기자회견을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법원 발의되는 데까지 많은 관심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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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